안녕하세요. 세븐틴 승관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귤 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귤의 질문이 붙어있네요. 쉬는 날 승관의 하루 루틴을 알려준다면 쉬는 날이면 일단 푹 자요. 푹 자고 일어나서 배달음식 커플을 켜서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한 30, 40분 정도 합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나 배달 팁이 너무 많아도 그래 그 순간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지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요. 운동을 갑니다. 배드민턴을 몇 년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아주 건강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케줄에도 예쁘게 얼굴이 나와요. 멤버들과 함께한 나나투어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너무 많은데 장기자랑! 장기자랑을 하는 편이 있어요. 저희가 진짜 뭔가 중학교 수련회 장기자랑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 대단했는데 민규랑 명호 형, 디에이티 형이 가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웃겨야지? 웃기려고 할까? 저희만의 애처로움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우프다고 하죠. 네, 그런 느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 왔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을 뽑아본다면 저는 팬분들이 캐럿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게 곧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캐럿들이 좀 레전드라고 하는 그 컨셉이 내가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레디 투 러브 그 노래 컴백할 때쯤 굉장히 약간 연파란 그런 색깔을 굉장히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금발! 뿌우가 금발을 하면 또 믿고 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제주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냥 제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살았던 동네를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이제 일도동이거든요. 일도동과 그 인재 사거리 그 라인이 제가 또 꽉 잡았었거든요. 꽉 잡았다는 게 뭘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를 이렇게 좋아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순간의 모습에 더 좋아하게 되는 팬들이 많은데 꾸준한 자기 관리에 원동력이 있다면 원동력이 곧 진짜 팬분들이죠. 팬분들이 승관아 넌 먹어도 이뻐 살쪄도 이뻐 부어도 이뻐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내가 부기가 쫙 빠졌을 때 관리를 하고 무대를 했을 때 팬분들은 좋아해 주신다. 근데 절대 강박이 아니에요. 항상 캐럿들한테도 제가 말하는데 이 루틴이 된 거죠. 관리를 하는 게 아무튼 캐럿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마리클레르 포레스트 이렇게 같이 찍고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K-POP 교수님으로서 요즘 승관에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준다면 아 자 한번 플레이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또 나왔습니다. 투어쓰라고 저희 플레디스의 9년 만에 보이그룹 런칭 빠밤 아주 청량 청량 해가지고 저희 데뷔 초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또 왜 이렇게 다 잘생겼냐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애들이 귀엽고 다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투어쓰 애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나의 귀여움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멤버가 있다면 이게 뭔가 귀여운 척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원우 형이 요즘은 좀 많이 귀여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호시 형도 사실 난 호시 형은 별로 귀엽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근데 호시 형도 귀엽더라. 9년 만에 알았어요. 호시 형이 귀엽더라고요. 왜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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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끔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뺏어 먹는 것만 고치면 좀 더 귀여울 것 같은데 호시 형도 귀엽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숭 관리템을 추천해준다면 포레스트 텐션협 초록병 세럼 네 피부나이가 6살이 어려진대요. 제가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 거는 맞고요. 말 그대로 진짜 포레스트 진짜 괜찮을 거예요. 캐럿들의 아기 귤로써 맛있는 귤을 고르는 승관만의 방법이 있다면 음 그립감이 좀 중요해요.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너무 멀컹하지 않는 게 딱 좋고 적당한 텐션감이 좀 중요해요. 이게 천혜향인가요? 맞춰버리잖아요. 천혜향은 근데 보통 다 맛있어요. 천혜향이 맛없기는 좀 힘들다. 2024년 승관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일단 이 영상이 나올 때는 공개가 됐겠지만 민들레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여름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발매를 하면 올해 버킷리스트는 좀 끝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승관으로서의 버킷리스트는 이미 이뤘다라고 할 수 있고 항상 똑같지만 멤버들이랑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많이 바쁠 거라서요. 만관프 승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귤 터뷰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리클레를 만날 때는 항상 좋은 기회들로 항상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마리클레를 그리고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